그렇다면 오늘 시장 남은 시간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?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마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 이야기 나눠볼게요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시장 또 강하게 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 추세가 좀 이어질 것인지 또 단기간에 또 식을 것인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일단은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민간고용보고서는 조금 신청에 충격을 줬다 하지만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시장까지도 혼풍을 좀 불어넣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제가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시장 바닥은 좀 확인되는 모습이고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. 특히나 오늘 특징적인 점을 살펴본다면 외국인 수급들이 강한 매수대로 위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. 현 선물 합쳐서 지금 한 8,800억 정도 코스피와 선물 쪽에서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겠고요. 특히나 그동안의 연말까지 대당락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이어졌던 금융 투자 역시 매수 전환했다라는 점에서 수급의 개선이 확실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거기에 연기금까지도 더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특히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좀 기대해보는 이유는 오늘 총 상위 종목들의 상승세가 주도 강하다라는 것입니다. 그동안의 반도체 섹터에 대한 실적 우려감들도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외국인 수급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, 즉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. 특히나 삼성발 로봇 관련 섹터들의 투자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로봇 섹터들과 상승세도 좋아 보이고 또 다음 주부터 신뢰마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로 인해서 화장품 주들도 색조에 대한 생산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확실하게 안정권을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섹터별에 대한 전략들을 갖고 가져가 보신다라면 크게 무리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시장 일단은 좋은 흐름으로 끝까지 좀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에 또 체크해야 할 것들이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. 이벤트나 일정들 한번 정리해볼까요? 네, 우선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일까지 진행되는 제이피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또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요. 사실 연초에 제이피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인해서 제약과 여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올해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. 그다음에 10일 파월 연준 의장이 또 발언들이 남아있습니다. 물론 좀 시장에 충격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악대적인 부분과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충격이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12일에는 미국의 소비자물가 지표인 CPI 지표가 발표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에는 한국에서는 또 금통위가 있습니다. 금통위에서도 지금 베이비스텝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. 올해 이번은 아니지만 올해 안에 좀 인하도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이슈는 크게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렇지만 중요한 일정인 만큼 또 체크를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정관님 오늘 또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